너, 너 또 체했지? 너 떡만 먹으면 체하잖아. 아니, 준 사람이 누군데 그래? 아니, 그걸 왜 준다고 먹지도 못하는 걸 받아먹게, 받아먹어. 아, 세계 최고로 과민한 대장을 가진 김유리한테 이런 소리 듣더니 나도 이제 끝인가 보다. 손부터 따야겠다. 너 바늘 어디 있어? 장롱이, 장롱이. 아, 그 옆에. 여기? 어, 뭐 하는 거야? 어, 뭐 하는 거야? 스며든 거야. 작고 작은 모든 순간. 여기 모여서 바다가 되고. 가끔 일렁이기도 해. 우리 위에 어둠이 내려도. 어둡지. 뭐 하냐? 아니, 눈에 맨날 뭐가 이렇게 들어가? 이게 미세먼지인가? 조미세먼지인가? 이제 집에 가라. 어, 그러려고 그랬어. 어휴, 피곤 못 가. 너도 약 먹고 푹 쉬렴. 내 거야. 어, 헷갈려가지고. 아, 더 악, 더 안 하겠다. 아, 더 악. 남은 일상까지도 했었는데. increase.